아 오케이 진짜. 야 저거 들고 다니게? 뭐야. 아 재설꺼. 숨기려고. 아유 시작부터 또 들었구만. 아 저 형 왜 저래 진짜. 이 형 어디 갔어. 실화. 실화. 자체 축전. 너 시간이 없어. 너무 많이 찾아. 아 지금 광수가. 아니 옷을 바로 저 밑에다 놨는데 지금 엘리베이터를 잘못 타고 갔어요. 내려가는 걸 타고 가야 돼. 올라가는 걸 참고. 광수야? 광수? 야 진짜 그 와중에. 잠깐만. 아 올라가는구나. 아 흉축까지 하시는구나. 아 광수. 아 너무 웃긴다. 아 오케이. 아 이거 왜 또 여기 안 됐어. 야 이 자리 지가 온 게 어떻게. 지가 지 자리 치웠네. 일단 자리 원래대로. 아니 그러니까 왜 그딴 짓을 하니 광수야. 야 그냥 접수로 됐잖아. 참 몰입을 참. 걔도 참 런링맨 좋아해요. 걔도 참 런링맨 좋아해요. 걔도 참 런링맨 좋아해요. 진짜 2주 동안 미치는 줄 알았어. 그래. 그래 나야 하는 거 같아. 제발 면조 촬영해요. 너무너무 좋아해. 런링맨 진짜 조화를 했기 하나야. 진짜. 거꾸로 했다. 아이씨. 아이씨. 시작된다. 끝나지 않아 싸움. 아휴 둘이 런링맨을 쓰면 어떻게 사나 봐. 둘이 저거 하려고 나오는 거 아니야. 저 표정 봐라 표정. 야. 감전될 것 같은데. 그리고 기절해도 참 재미있을 거야. 왜 굳이 저렇게 하죠? 왜 저걸 왜 했을까? 나 저걸 한 이유를 모르겠네 그리고 쟤도 웃긴 게 그냥 여기 앉아서 기다리면 언제나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쟤도경이 아이 저 진짜 이걸 왜 하지? 이거를 왜 뒤집었을까? 1초라도 더 벌라고 아 결국에 지가 시간 더 까먹잖아 그렇죠 지 캐릭터니까 잘 지키네 야 대잡이 아니야 대잡이 대잡이다 이거 뭐야 이거 해탈에서 하는 거야 왜 그럴까 왜 왜 올릴까? 저거 올리는 거 이유를 모르겠네 어? 저걸 왜 올렸을까? 미안하지만 둘이 따로 대본이 있어요 둘이 모르는데 없어요 아 재석이 형 시간이 좀 많나 본데? 여유가 있는 거야 광수가 시간이 좀 없구나 광수 오빠 시간 없어 광수는 없는 거 같고 이미 심판 아니야 오빠? 광수야 심판하면 되지 뭐 야 너 두 번 입었어 대본에 그게 좋겠단가 광수 옷을 뒤집어 입으며 헐레벌떡 바보 표정을 짓는다 혼자 Blizzard قorder 진심은 얼마나 좋our Talk otypes たい 상탈 는 성격 투ож nings